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 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 7나노 반도체 기대 이하 폭평 중국 반도체 자립 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의 프로를 지금 출시를 하면서 여기에 7나노 반도체가 들어갔다. 기린 9000S가 들어갔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화웨이 7나노 반도체 성능이 기대 이하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중국 반도체 산업에 한계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7나노 반도체가 나오면서 미국이 더욱더 화술짝 놀라면서 중국을 더욱더 거세게 지금 억압을 할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웨이와 SMIC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7나노 반도체가 기대 이하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3년 전에 TSMC 7나노 공정에서 생산된 9000과 비교해서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라는 테스트가 나온 것이죠. 중국 정부가 미국의 규제에 맞서서 반도체 자급체제 구축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은 기술적으로 분명히 한계를 맞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큰 근거가 된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도 이번에 SMIC를 통해서 7나노 반도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홍보 효과와 맞물려서 많이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반도체의 기술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화웨이 7나노 반도체 성능 기대 이하 호평 중국 반도체 자립 한계입니다. 지금 화웨이의 7나노 반도체가 기대 이하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톰스 하드웨어는 21일자 기사에서 톰스 하드웨어는 IT 전문제인데 지금 기린 9000 그리고 기린 9000S 특히 기린 9000과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TSMC에서 생산된 제품이고 기린 9000S는 이번에 2023년도에 SMIC 7나노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지금 기린 9000S와 같은 경우는 기린 9000과 비교해서 전력 효율과 그래픽 성능 측면에서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린 9000S SMIC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린 9000S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나노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관심을 초집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세계적인 초집중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기린 9000S와 같은 경우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탑재된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입니다. SMIC 7나노 공정으로 생산된 AP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죠. 특히 SMIC의 7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굴기가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잣대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7나노 공정 도입이 결국 미국의 제재를 뚫고 이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하이실리콘이 지금 팸리스 업체인데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과 같은 경우는 2020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인해서 TSMC로 주문 생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7나노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이제 7나노 제품이 나오게 된 것이죠. 3년이 지난 2023년 SMIC의 7나노 공정을 활용한 기린 9000S의 생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린 9000S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톰스 하드웨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 성능 테스트에서 새 프로세스의 성능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중국이 진정한 첨단 반도체 자급 체제를 구축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IT 전문 매체로 알려진 톰스 하드웨어조차 이번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자급 체제의 구축이 어렵다라고 분석한 점이 그들에게 뼈아프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이제 7나노 공정, SMIC의 7나노 공정을 활용한 제품 생산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금 SMIC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린 9000S 이 기린 9000S를 통해서 미국의 경각심은 더욱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기술 발전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자체 7나노 반도체를 적용한 스마트폰 출시가 발표된 이후에 중국의 기술 발전 상황에 대해서 촉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여러 규제가 첨단 미세 공정 기술 발전을 막지 못했다면 정책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 반도체 발전에 지금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었고 이번 7나노 제품도 기대 이하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길 바랬어요. 그래서 화웨이의 기린 9000S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이번 SMIC에서 생산된 기린 9000S에 대한 반도체 기술력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세계 모든 업체들도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실력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규제를 뚫고 제품이 나왔지만 성능이 형편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국이 EUV 노광장비가 들어간 제품도 만들지 못하게 하고 또 지금 멀티패터닝을 통해서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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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겨우 7나노 제품을 만들었는데 가격 단가 측면에서도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태아 캔들러 상무부 수출통제 차관부는 의회 발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화웨이 반도체의 성능이나 생산 소율은 현재 시장에 출시된 제품과 대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화웨이가 수년 전 출시한 반도체보다 신형 프로세스의 성능이 뒤떨어질 것이며 미국 정부의 교제가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번 결과가 발표 나오기 전에 이런 발표를 했던 거죠. 의회에서. 그래서 안심해라. 그들이 7나노 제품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제품 수준의 7나노 제품은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번 톰스 하드웨어의 성능 테스트 보도를 통해서 이런 미국 상무부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상무부의 뜻대로 지금 그들은 기술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원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후보의 노광장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성된 7나노 제품은 상당히 수율이 낮고 어렵다. 그리고 제품의 성능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솔솔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그들이 7나노 제품을 만들었고 성능 결행을 통해서 7나노 제품을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 화웨이 문제를 통해서 중국 반도체 압박 수위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 가장 큰 측면은 7나노 반도체를 이미 생산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화웨이와 SMIC의 7나노 반도체 설계 및 생산을 계기로 중국을 향한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일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7나노 제품 출시가 발표된 약 1개월 만에 중국에 추출되는 반도체 장비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중국에 대한 강도를 더욱더 높이게 되는 좋은 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 어문도 미국 상무장관도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에 미국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화웨이의 7나노 반도체 탑재 이것은 결국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죠.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제가 이전에 얘기를 드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화웨이의 7나노 SMIC의 7나노 제품이죠. SMIC의 7나노 제품도 이전에 암호화폐를 만들었던 칩 더 많은 오차도 허용을 하고 제품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칩을 생산했던 SMIC가 단숨에 스마트폰용에 들어가는 최첨단 기술을 담보로 하는 칩을 만들기는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피했다라는 그러한 대외 과시용으로 이번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실증은 없었고 이번에 그대로 실증이 나오게 되면서 혹평을 받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의 반도체 제재 강도보다 훨씬 더 높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